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은 이승아 선자가 바벨론 포로로 자평을까지 미리서 이어내고 다 했어요 정말 놀랍죠 그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었을 때 150년 후에 일어날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다섯 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로 얘기했냐면 8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야곱은 선택의 은혜죠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해서는 미워했다 어떤 행위가 있기 전이잖아요 완전 선택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야곱 선택 받아서 여기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만 포시라는 증오가 있어요 가장 친근한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 이상 야곱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내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할아버지들은요 손자가 더 이뻐 쪼쪼 빨아먹고 싶어 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십자가 피로 제 용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원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못받게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신부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8절, 9절이 약속이 이루어지죠 내가 너를 택했고 시려버리지 않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하나 믿는다더라도 두려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두려워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널 지키고 있다 전나간이 그분이 나와 함께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는 나와 함께하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지 말라 인간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네 하나입니다 너의 하나님 온성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으로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하락하지 않고는 참새함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네 하나님이야 놀랄 게 무엇이 있어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기서 굳세게 하리라는 게 참 중요한 뜻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놀랄 일 두려울 일을 함께하고 하나 무의지한 가운데서 그 연단 훈련의 과정을 통과할 때 영적으로 강하고 견고하고 성숙한가으로 해서 바로 굳세게 만들어주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원상 속의 사람이 아니고 비바람 맞으면서 강하게 연단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해 굳세게 이번 우리 교회적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굳세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참으로 이 말이 참 좋아요 은혜가 돼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금방 좋아요 그리고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온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금방 안 나타나고 지금 같아도 그것 때문에 일하고 왜 참으로 참으로 도와줄 뿐 하나님 뿐이죠 왜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편사정을 꼭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어떻게 하시는 것에 너무 알고 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참으로 내가 도와주리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부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어떤 경우에 놀라지 말고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대적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건데 오늘 11절부터 보니까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유혹을 전할 것이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서와 싸우던 자들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너를 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가가 되리니 이는 나의 원해 하나님 네 오른손으로 부탁고 하나님 하나님 왜 그렇게 대적을 줘서 우리가 힘들게 만들고 마음 조이게 만들고 어려움 주십니까 사실이 한마디로 믿음을 넣으리더라고요 대적을 줘요 그런데 내가 그 대적과 싸움은 줘요 악을 악으로 욕을 갖지 말고 복을 빌어줘야지 믿음은 맡기고자고 하나님께 가꾸라는 거예요 가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의 축복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뭘 걸 주워라 시험한 거예요 뭘 걸 주워라 그건 야 걱정마 내 능력 볼래? 그냥 축사하니까 5천명 먹여 울잖아 이게 아니에요 뭘 걸 주워라고 뭘 뭘 알죠 어떻게 뭐든 모르겠어요 그것도 3일 굶고 황혼 때 어디서 해 넘어갔는데 어디서 떡 살지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믿음으로 안드레가 이 떡 다섯 물고기 두 마리 가질 때 축사해가지고 5천명 먹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 믿음으로 심는 것을 보기 원했고 축사할 때 그렇게 하기 원했고 그게 다 믿음 훈련이에요 믿음 훈련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믿음 훈련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 문제를 내가 대적하면 백전 백패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배우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영적 싸움인데 이기 위해서는 기도로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싸우게 해야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맡기고 의지하고 왜 그 믿음 훈련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딱 줘가지고 내 인간의 한계성을 빨리 깨달아야 돼 이론과 생각을 봐서 복종해야죠 주인밖에 없네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인만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인 품에 들어가게 해서 내가 거룩에 회귀하고 내 생각 내 방법 수단 끊고 버리고 그래서 내면에 변화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고 내 안에 거루감 있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서 주인과 연합돼서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시고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 예수 품에 넣어줘요 예수님의 말 절대 예수님 떠난 성령은 안 돼요 말씀 떠나면 성령의 일은 안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회귀해라 말씀 드라라 그래서 예수님 품 안에 넣어줘요 그리고 예수가 연합하고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내가 지체가 되고 한 몸으로 되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제 하나님과 직통이 되는 거죠 이 지하 명철의 방법을 우리 성경에 잠원 4장 8절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높이들리라 자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을 높여줘 먼저 그의 나라를 그러게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들리라 예수님을 그냥 갚으시니까 그를 품으면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 항상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예수의 생명 안에서 주님 말씀 드라면서 날마다 예수 품고 살아 네 가슴속에 무엇을 들었어? 예수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화롭게 만든대요 어떻게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롭게 밀려가를 네게 해 주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 훈련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환란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럴수록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을 품으셔서 인정많은 복진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그 문제 딱 해결해 준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그들 놔둬요 그리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 믿음 은혜 그래서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와요 요사 갈렙은 가난한 땅 정탐으로 와서 저도 우리 밥이다 그 문제를 밥으로 밥을 먹으면 내가 소화되고 힘이 되잖아 하나님 기뻐하시면 농협에 들어간다 그 대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속에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이러신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이러시잖아요 열면 부정적인 사람 놀라고 부정적인 말하니까 다 망해 죽었고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의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서 보니까 이 야곱을 지령이라고 하면서 깨뜨려서 쓰시는 과정이 나와요 그렇구나 여기서 보니까 내가 지령이 벌레 이건 아주 천하고 부족하고 연장하고 힘이 없는 그 모습을 지령이로 표현했는데 여기서 영적으로 보니까 지령이가 참 부들부들 하거든요 그렇구나 지령이처럼 부드러워지면 원유해지면 겸손해지면 어떻게 했나 봐요? 이가 날카로는 새 타작개기로 삽니다 지령이가 이빨을 얻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가 날카로워서 새 타작개져보고 산을 부서고 그러는데 등뼈도 없는 그 산을 밀어보는데 모세의 사람이 이거더라고요 모세 40년 광역에서 완전히 깨졌어요 부서졌어요 그랬을 때 지상에 모두 다 온유함에 생겼던 가장 부드러웠어요 예수님이 가장 온유 겸손이거든요 누가 강한 냐가 온유한 사람이 강합니다 절대 온유하고 품고 사랑하고 다 이해가 돼 부모죠 사랑스러워 그것은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과정을 많이 겪어서 산전수에 겪은 사람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이해가 돼 용서가 돼 그냥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부부간에도 젊어서는 무엇이 이상이 어쩌고 어쩌고 점점 살면 살수록 내 남편 내 아내가 소정 알죠 이해가 돼 날카로운 것이 아니고 부서져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잘못해도 그 주름살이 다 정말 내 잘못을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구나 다 이해가 돼 아내가 말하면 해도 남자들이 잘 그것이 필요하더라고요 불평인가 투정인가 투정이에요 투정 사랑받고 싶어서 아내가 얼마나 고생한가 얼마나 힘들지 그 말 한마디 해보면 넘어갈 거예요 그 말 듣고 싶어서 그런데 기분 나쁘게 나 오늘 얼마나 힘든데 대단해 그런 소리 해 그러면 남자 수준이 낮은가요 여러분요 영적으로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그게 그제는 상체도 했는데 상체도 안 되고 별 얘기 다 해도 다 받아주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주님의 사랑이 오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온유 겸손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참 옛날에 말 실수를 따지는데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귀엽게 여러분 그 사람 모든 거 보지 말고 귀엽게만 본다면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요? 내가 성숙한 사람 그런데 책 봐서 안 돼 공부해서 안 돼 잘 아셔야 돼 현장에서 직장에서 상사한테 당하기도 하고 별거 다 하면서 별이 별 다 해 그래서 이 물멧돌이 반들반드는 것이 그 죄악돌이 부딪혀서 다 모세라 깨지잖아요 날카로움 아니에요 날카로움 죽은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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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이해가 돼 이해하려고 했으면 이해가 되었죠 내가 그래 봤으니까 고난의 눈물골짜기를 통과하신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그거요 그래서 새 타닥에 온유의 그러면서 산을 부스러 부리고 모세의 지상의 온유함이 하나님은 또 전낭할 수인데 저부터 그런 모세의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킨 거예요 누구까 내 자신이냐 자아가 깨지 않아서 그래 이론가서 바로 그것을 복종하지 못했어 뭔 이론의 말이 많아 영적인 사람은 말 별로 안해요 기도하고 말하고 알았어 알았어 하나님께 맡기지 자기를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저는 설득하려고 애쓰고 가만히 아이고 네가 설득해야 했냐 그거 듣는 것 같으면 안 들어 하나님의 소리 있어 너 그 시간 무릎 기도를 해라 정치하고 만나서 조직? 무슨 조직? 말 다 했어요 다 변해 난 느꼈어요 다 변해 하나님이 연합해주고 힘주면 안아야 되는 거지 다 속셈이 달라요 바로 그렇구나 그런데 이걸 더 한번 느껴봐야 돼 경험해 봐야 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이 고난훈련을 통과하게 된다 고난훈련이 요셉의 감옥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요셉이 어찌 이 큰 악을 하나께 덕지하니까 하고 단혹에 끊었어요 보디발체 욕을 그럼 복받아야죠 그런데 세상에 그 여인이 정반대로 말을 해갖고 이 옷이 증거라는 거예요 옷을 그냥 벗어놓고 도망갔는데 옷이 증거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요셉이 아버지가 미연해오고 변호사를 잡았어 누가 그걸 변호해요 하나님만 아는데 요셉아 너 나이가 스물여덟이지? 서른 살 돼야 된다 왜요? 제사장이 서른 살이 되었고 예수님이 서른 살이 되었어 30초 해야지 2년만 꼭 참아 꼭 참고 잘 견디고 시간만 꾸역 참고 견뎌봐라 2년만 꾸역 견디고 있어 그러면 내가 총리 삼아줄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 하면 시험이 아니죠 몰라 캄캄해 답답해 너무 억울해 죽겠어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 너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 나올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했냐고 돈이 불가능할 수 없어요 있어 너무 억울하고 풍통 터져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데 요셉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두 장관 꿈에서 얘기했으면 영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은 성리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바로 왕한테 갔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찌 있겠느냐 바로 왕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인정했을 때는 2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냐고 잘됐다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요셉에 감옥에 있을 때 기도가 되고 만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말할 거 없어요 주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죽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절대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활약하지 않고 절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없어 반드시 뜻이 있어 하나님의 손에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놀라운 것은 요셉을 총리 사무실이라고 두 장관이 실수여 그리 들어가게 만들어 요셉 만나야지 왕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연습국에서 누가 주인공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바로 왕이 주인공입니까 두 장관이 주인공입니까 엑스트라예요 세상에 높은 권세인 아닌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인가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구배 약속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언약이 하나를 선택한 요셉은 요셉이 종리되어야 그 70명이 와가지고 400명 동안에 수많은 개의 민족을 이루는 계획 안에서 요셉이 해와 달을 절했고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연단 훈련의 과정이에요 요셉의 감옥이 바로 그것이구나 오늘 누가 주인공이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심장 가지고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한국에 살려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인민욕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북한이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변에 풀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공을 삼고 모든 환경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길로 이번 겨울 때 새로운 놀라운 부흥이 불길 새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 이제 가르나는 자에게 물을 준다 그들이 응답한다 이 가르나가 외통한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와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구한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물을 다시 목마라지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라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혈을 나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상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느냐 성령을 상호하고 간절히 찾아야 돼요 사슴의 신의 물을 잡게 감금하치 내 영혼이 줄지 감금합니다 막 목마라 여러분 사슴은 목이 마라 목부터 죽은데요 그렇게 물 물 물 물 주님 은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고 그때 불을 지지니까 거할성을 이루게 하시고 인생의 기한에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므로다 우리가 광야 사막결 통과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영혼의 생수가 임하고 줄인 영혼에게 영적인 부유와 능력이 임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께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광풍을 주어서 여동하게 만든대 그때 기도하니까 잔잔하게 하시고 소원의 황국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풍랑 광풍을 주어요 예수님의 풍랑만 제자리 풍랑만 사건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 보면 마땅 14장입니다 500의 축복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최애 인기 절정이 그 순간이더라고 병 고친 정도가 아니요 그 배고픔 시대에 배가 부르니까요 야 왕으로 왕왕왕왕 그때 예수님이 산으로 딱 가셔 무릎 꿇어 그렇구나 주혜정이 인기 있을 때 조심해 빨리 무릎 꿇어야 돼 그러나 하면 죽거든요 딱 피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을 가라게요 그 항해는 예수님이 건너편에 가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는 그 항해인데 왜 풍랑이 오냐고요 그렇구나 오늘 주님 뜻대로 살아도 말씀해서 살아도 풍랑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제자들이 겸한 기가 있었어요 인기 절정이요 와 그러니까 예수님 딸이 잘했구나 배도 부르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기 나눠주고 되겠거든요 50명씩 그 형이 뭐 와 제자들이 그러니까요 어깨가 으쓱하고 기분이 좋고 콧대를 부르고 이야 이 땅에 참 잘 됐구나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봤어요 저것들 조금 손 좀 봐야 했었구나 손 좀 본 사람이요 하나님 크게 쓰세요 손을 자주 본 사람이 있어요 더 강하게 풍랑이라고요 죽게 되겠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알죠 산에서 기도하시면 다 봤어 다 보는데 밤사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 그 밤사경 시간이 지금 새벽 3시부터 6시 갑니다 그러면 아니 세상에 저 저녁도 몇 시간이요 몇 시간 얼마나 풍랑이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셔 그때 예수님이 마음을 봤어요 우리가 권한하려면 금방 안 구해줘요 밤사경이 가라 밤사경이 뭔 시간이요 기진맥진 죽겠어 이제 도저히 자기 항해 기술 능력으로 아무도 죽게 생겼어 항복해 인간의 끝이 하나면 시작이 되는데 그때다 걸어오셔요 오셔서 유령이가 놀랬더니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오늘 밤사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중에서 삼사경이 왔어요 얼마나 힘드니까 풍랑 만나서 제가 다 알고 들어요 다 명단하고 있어요 누가 직장에서 해보됐고 누가 어쨌고 남편이 누가 빗박하고 누가 아들이 뭘 전화하고 엄마 가지 말라고 하고 다 마음 조여요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 갑자기 어떻게 우리 풍랑이 한순간에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힘든 풍랑인데 밤사경 하나님 왜 밤사경까지 새벽 3시 6시까지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요 주님이 오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두려워 말라 놀라니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신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밤사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랑을 주시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회개하라고 욕이 얼마나 고난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회개해요 사흘식 위장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그래서 귀로만한 데는 눈을 뵙는 아이다 제가 회개하나이다 주인 만나면 회개해야 돼 정말 성령을 불받은 사람은 떼굴떼굴 굶고 울고 왜? 죄 때문에 통해 어렸을 때까지 다 생각이 나고 막 그게 진짜거든요 울어 통해 하나님의 걸어가 빛 앞에 그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울어 회개하고 막 그래서 회개 받겠어 이번에 저한테 회개하라고 하더라고 저는 회개가 뭐예요 나 어떤 사인을 주고 알았어요 그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저는 항상 무엇에 잘못을 내 지위와 성령의 지위가 잘 몰라요 내가 두뇌에서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감옥이라는 메시지인데 하나님 반드시 이제 회복시킨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욕이 깨진 것이 나중에 그것들을 위해서 빌어주래 계속 상처 주고 야 요셉 너 뭐인가 있을 때 호박씨 깠지 너 죄 있으니 그러지 계속 말삼이 하고 상처를 주는 그들에게 빌어주래 여기구나 어떻게 빌어 축복해줘 진짜 빌어줘 그게 지성소 신앙인데 향단의 기도 시장이 찢어져야 돼 다 깨져 죽어버리면 되는데 향단의 기도 완전히 성의 잡혀서 하는 그 기도예요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구름 기도 불 기도 지성소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계속 기도 그 문제고 계속 기도의 문제가 근데 답답해요 이제 처음에 답답해 기도다 두 번째 평강이 와요 기쁨이 시열 기름 붐 불 기도 구름 그 때문에 그리고 보여주고 들려주면 그 문제보다도 주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 음성능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교제 하시네 엉망금이 있어도 새끼 밥 먹고 가요 별것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음성 그 샘의 음성 말씀드렸어 음성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저녁에 밤에 기도 나올 때 주님 주님 나 좋아하시지 그래 나 주님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시기 얼마나 재밌고 야 주님 나하고 만나는 게 좋네 주님 혼자 막 얘기해 애기들이 방에서 놀 때 저희들이 막 얘기하거든 난 주님과 항상 대화가 돼 방금에 금성 들어간 상황이 나 좋아서 혼자 해 그럼 왜 주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내 기도 받기 원하신가 그리고 와요 재밌어 그리고 얘기해 다시 말하면 기도는 어떤 결과 응답 좋아하지 마 응답은 교제 만남 하나님의 생명 거룩함 거룩함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게 목적인데 기도를 통해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거룩함 가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모세같이 되면 지팡에 황해를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킨대요 회개하고 통해서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오시게 돼요 성령이 그래서 에르메아가 시대에 갇혔을 때에 감옥인데 네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비밀한 일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새 감옥이었을 때에 풍랑이 있었을 때에 절망치에서 할 때에 하나님 그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아름다운 선지자를 이 땅에 보냈는데 어떤 여인의 텐을 쓰고 한나 한나 딱 선택하고 나서 한나 텐 딱 문 닫았어요 여인이 자식이 얼마나 가렸고 그 다음에 장각시 부인이나 꼴을 봐 여자로서 장각시 꼴을 벗길 때 그 심장 아십니까 견딜 수 없어 부인이나가 임신했어요 부인이나가 격동을 해요 막 그러면서 무시으로 집을 봐 죽고 싶죠 한나야 국정 기도해 내가 사무엘 줄게 그런 말 해주면 얼마나 안 해준다니까 답을 안줘요 폭풍이 계속 불 때에 그 나무가 뿌리가 막 밑으로 뻗어요 강하게 세계 제일 큰 나무 미국에 있는데 5천 년 먹은 나무요 우리가 2킬로 폭풍이 많고 비바람 견디려고 견디려고 저도 견디려고 원을 치고 주님 만나주세요 원을 치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교회적인 어려움을 주요 주요 그날을 깨뜨리고 부숴뜨린 과정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제 얘기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감옥 우리 여러분이 정말 똑같은 믿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부로서 하나님의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싸움은 끝났어요 그런데 통곡이 엘리 제사장이 야 포도주를 끓으라 나는 슬픈이다 심정을 통하 기도에 심정을 통한 기도 막상 심정을 통한 기도 심정을 통한 기도 그리고 응답을 주고 다음에 추세기 근심이 없이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다 선배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낳고 와서 보니까 이 한나의 고백이 성경에 됐어요 내 마음이 여와를 즐거워하고 내 뿌리 여와를 인하여서 높아졌고 행동을 달아버시고 부하하게 가난하게 하시고 자기가 얘기했던 내용이 성경에 됐다는 것 백불어 성령에 동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름다운 인생이 됐죠 왜 필요하냐면 그래 아들 그냥 줘도 그 과정을 통해서 깨어져서 영의사람 변화되지 않는 한나가 사무엘을 준다 사무엘을 해서 기도하겠냐고요 기도 기도가 엄마가 기도의 사람 영의사람 만드는 그 과정이 피 눈물하는 분인 나라의 꼴을 봐야 된다니까 우리는 인생이 그래요 반란과 고난 자체가 나를 변하시기 놀란 축복의 얘기가 된다고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가와 이 중에 기도하세요 교육이 어쩌고 기도하세요 원망불평은 마귀한테 저버려야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 다이 사우랑이 다이 훈련시키거든요 사우랑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이 때문에 사우랑이 악령이 되어서 그 사실은 피해자는 사우려 우리에게 혼란을 지켜서 우리 비방은 그들이 피해자예요 피해자 싸우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다이 훈련시키고 사우랑이 그랬잖아요 왜 피해자한테 그래 사우랑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비방하는 사람 피해자들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하지 말고 복을 빌어줘 이래서 복받기 하기 했어요 역도 복 빌어줬어 다 복 빌어줘야 돼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그 사람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자 그러면 그 기도 그래 네가 내 맘 안다 빨리 어떻게 좀 해보시죠 나 지옥 한 번 오셨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들이 기도 좀 해서 그들이 좀 변화 좀 해결라 주님이 마음 아파 지옥 버리기 그렇게 싫어 하나님 너희들 좀 해봐 너희들 해봐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지 난 놀라운 것이 네 팀이 왔어요 수원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은 세상에 새벽 한시에 새벽 예배 와서 서너 시간 차 몰고 왔어요 그래서 낮에 게이트 타고 오시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 열정 그런데 광주에서는 목사님을 모시는데 메시지 다 가져왔어 공통적이에요 똑같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다 안다 위로해져라 사랑해져라 그러면서 왔더라고요 그 내용은 우리에게 비전이에요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않아요 하나님 보고 알고 계시구나 결론에 말씀을 드립니다 밤사경 밤사경에 찾아오시더라고요 철옥같은 어두운 밤사경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너는 내 종이도 응답하고 금식하는데 4일을 하려는데 3일째 하나님이었어 10일을 하라 그런데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때 방이 없어요 내 방이 부도나갖고 부도나갖고 교회 나무교회 같은 좀 다행인 교회인데 그 개척기 뒷의자에 누워가지고 8, 9, 3일간 금식을 마쳤을 때 얼마나 초라합니까 비참하죠 호갈대에 쌓고 또 고마로 전두사 교회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밤사일 차라고 새벽에 잠잘 때까지 개척기 방도 없는데 졸고 있으니까 주님이 요약 그런데 당장 뭐 준 것도 없어 그런데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함께하구나 자 오늘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 할렐루야 함께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기 제일 중요하죠 저는 오늘 새벽에 베드로 물 잃은 거래 풍랑을 한번 다시 한번 은혜가 되는데 야 믿음 물이 더 컸구나 그런데 불의를 그런 것이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그렇다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풍랑을 밟고 다녀버려야 밟고 다녀버려 내게 온 풍랑 봐봐 밟을 수 있어요 야 멋있구나 멋있잖아요 우리에게 풍랑 밟으세요 얼마나 멋있어 풍랑에 빠져요 밟으면 되지 하나님 전당할 수인데 그렇구나 내가 그렇네 내가 풍랑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 그저는 그런 성격이 안 보여요 내가 내 나름대로 은혜가 됐어 그래 잘 됐다 내가 밟아버리라 여러분 어떻게 헌법에 보장된 예배를 교회당 폐쇄 예배 금지 방역법으로 유언이죠 유언이에요 이건 법률은 국회의원 2분 1이고 헌법은 3분의 2 국회의원 국민투표 해야 돼 그러면 상위법 하위법 갖고 지금 뒤집어부터 꼼짝 못하고 나는 대면 예배 올 함께하다 일어나면 이기거든요 우리만 하다가 광주서 날려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3월 3일에도 재판받아요 왜 그러냐고 여러분 그래서 그래 저는 그쪽 예배 어차피 다시 말 무리를 밟아보자 얘기는 그래도 됐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들게 하니까 이외의 수족 알았으면 새벽에 다 나와야 되겠죠 더 기도해야 되겠죠 왜 이제 풀렸으니까 꼭 잠 왔으니까 2주 또 2주 폐쇄 그런데 나는 2주 기간 너무 힘들었는데 감사했어요 지금 박용호 목사의 눈물의 호소가 엄청나게 몇만 개 십만 개 넘어버렸어요 저는요 참 그 이상이에요 고영찬 목사 전화를 해갖고 전화 녹음하다가 유튜브 찍어서 보냈대요 어? 그랬더니 자기 안에 내 거 좀 넣어주기로 했는데 내 거 전체 해가지고 제목도 자기가 정했어 그게 이렇게 됐을까 창피해서요 나 저래서 아이가 울고 있는 그런 것을 냈냐고 잘라버리는데 제가 울 저는 별로 안 울 사람이죠 울라운 것도 아닌데 울크가 많아요 더블씨만 뿌리 뽑으면 다만 우리 교회 없어져야 좋겠다 그냥 바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촬영 끝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촬영 끝났으니까 편하게 눈물 흘렀는데 그것이 내 실수도 하나님도 일하실 수 있고 2주 폐쇄 2주 넘겼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거 갖고 또 이러신다 이러신다 왜 모든 하나님의 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받잖아요 감사만 합시다 제후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만한 교회 다니지만 광주의 지역이 그렇게 무섭고 중요한 지역을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라도 광주 전라남북도가 100% 없는 주당 100%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강하게 견디고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함께 하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보는 폰의 상황이에요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글쓰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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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